이 독서법은요. 제가 힘든 시간이 있는 동안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안 읽혀요.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라도 내가 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방법입니다. 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이게 쇼크를 맞으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에 안 좋은 습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거죠. 저는 안 좋은 습관이 거의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잘하는 게임을 하면 거기에 계속 빠질 것 같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골랐어요. 스타크래프트 잘 못하거든요.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탕탕특공대라고 광고가 너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알게 됐죠. 내가 왜 게임에 빠져 있었는지 알겠다. 그때 이 현실 세계가 너무 나한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빨리 지나 보내려면 내가 게임을 했어야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튼 그 와중에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를 투자해야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읽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 할 일. 다 방송 다 접고 뭐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저를 그냥 이끌기 위해서 생각해냈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아마 그때의 저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고 하시기도 좋은 상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은 책을 안 읽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필요 없을 거고 읽어야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어떤 독서법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플로 도와주실 책은요. 바로 모셨습니다. 영혼의 설계자입니다. 영혼의 설계자. 요즘에 제가 나이키를 조금 입고 다니는데요. 바로 이 영혼의 설계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이키라는 옷을 입어보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를 좀 입고 다녔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젊은이들을 위한.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2주일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을 무조건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쥐어 짜내는 방법에 대해서 의지가 없더라도 수동형으로 주입식으로 책이 읽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안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시간을 따로 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죠. 틈만 나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면 혼나기 때문이에요. 전화 왜 안 받았어? 카톡 다 왜 안 왔어? 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를 강요합니다. 내 전화 왜 안 받았어? 변한 거 아니야, 요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도록 강제당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틈만 나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건 기본 전제예요. 아무리 내가 책을 읽는 방법이, 용 빼는 방법이 있다 그래도 책을 안 가지고 다니면 읽을 수가 있어요. 책을 여기다 놔두고 제가 이거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내용을? 없죠. 가져와야지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용 빼는 방법이 있더라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은 가방이,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방. 가방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닌데 가방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지갑이랑, 지갑도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려고 삼성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삼성페이, 이제는 애플페이도 되죠. 어쨌거나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 팔에도 아무것도 안 차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책을 못 읽겠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아니, 그런 상태에서 책을 안 들고 다니니까 못 읽는 거예요. 이게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읽어요? 방법이 없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이, 책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 근데 그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책을 가지고 다닌다. 이건 기본이에요. 책을 가지고 다닌다.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 그러면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들고 다닐 때 자랑이 되는 가방을 하나 사세요. 핑계도 대고 좋잖아요. 이번에 내가 독서를 시작하기 위해서 구찌에서 가방을 200만 원짜리를 하나 지른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살 핑계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돈 쓰고 책 계속 읽을 수 있으면 그 돈 쓰는 게 나아요. 자, 어쨌거나 책이 들어가는 가방을 내가 들고 다닌다. 백팩이든 크로스백이든 저는 크로스백을 주로 메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두 손을 좀 자유롭게 쓰려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자, 지금부터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전제하에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 책을 골라야 돼요. 목표 책. 목표 책이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의 설계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끝까지 보면 419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장을 보면 419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본 페이지를요. 7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일주일짜리 버전이에요. 일주일에 한 권 읽는 속도로 저는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저는 7로 나누는데 30일에 한 권이라고 하면 3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뭐 400이면 7로 나누면 뭐 하루에 6, 70장 정도 보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6, 70페이지죠. 400페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7로 나누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눈 두 페이지가 한 장이잖아요. 여기가 중요해요. 두 페이지가 한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에 수많은 챕터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한 바닥이 글씨로 다 차 있는 그죠? 한 바닥이 글씨로 다 차 있는 이런 장을 하나를 뽑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있을 거예요. 초를 재는 겁니다. 이 한 장을 이 텍스트만 있는 한 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빨리해 빨리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그냥 원래 읽어도 내가 음미하면서 읽는 속도로 그냥 읽습니다. 그쵸? 한 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하루에 20장 정도 읽어야 된다고 하면 그쵸? 만약에 20장 정도 읽어야 된다 그러면 20장이면 40페이지 정도잖아요. 20장이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20 정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쵸? 40페이지를 7일씩 읽으면 280쪽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 280쪽에서 300쪽 정도 되는 책이라면 그런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책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20장 정도를 읽으면요. 40페이지를 읽는 거고 그렇게 7일이면은 얼마죠? 7일이면은 한 권을 그냥 뚝 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장 읽는데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한 장 읽는데 보통 1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이 1분에 읽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글씨를 보면은 엄두가 안 나지만 그냥 글씨를 읽으면 1분이면 한 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20장이면은 얼마예요?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20분이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다 읽게 됩니다. 이제 20분이라는 목표 시간이 나왔죠. 280쪽짜리 책을 7로 나눴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30으로 나눈다면 300쪽짜리 책을 30으로 나눈다면 얼마일까요? 10이잖아요. 10페이지인데 그럼 5장만 읽으면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권 읽으려면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5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300페이지짜리 책이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면 300페이지짜리 책이 다 읽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바닥이 다 텍스트로만 된 책을 읽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책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글씨가 별로 없는 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은 한 장 내에 글씨가 얼마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삽화가 있거나 도표가 있거나 이러면 읽어야 되는 텍스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기하급수적은 아니죠. 산술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책을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한 장을 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 다음에 한 권을 목표한 시간 안에 달성을 하려면 내가 몇 장씩 읽어야 되느냐를 먼저 계산해 놓게 되면 내 계획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짬 날 때마다 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계획에 넣어놓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위한 시간을 핸드폰한테 밀려요. 근데 내 일정표에다가 5분을 무조건 이때는 책을 읽는 시간으로 빼놓는 거예요. 출근을 할 때나 퇴근을 할 때나 대중교통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지어 심지어 좀 고층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3, 4번만 타도 하루에 5분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금단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행동이랑 이걸 엮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 피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됩니다. 담배 피울 때 책을 가지고 나간다. 담배 피울 때 얼마 걸리죠?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몇 개 핍니까? 그때마다 책을 읽으면 책 읽기 싫어서 금연을 하게 되거나 책을 보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이득이에요. 저는 그 방법으로 저는 이제 금연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만 저에게 담배를 필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와이프에게 금연을 핑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가게 되면서 금연에 성공하게 되더란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내가 끊을 수 없는 뭔가 중독된 것이 있다면 그것과 이 독서 5분을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 좋은 거를 끊어내거나 책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뺄 시간이 그것조차 없어. 나는 아무 중독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 이미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면 10분 정도 늦게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최후의 방법은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안 보고 책을 보는 건데 그것도 좋긴 좋죠.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장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빨리 끊고 나오려면 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좀 덜 할 수 있겠죠. 여튼 그런 습관이랑 연결을 해서 책을 보면 엄청나게 좀 독서가 습관화 되게 돼요. 안 좋은 습관을 떼내거나 독서가 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이 펜 한 자루를 챙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읽다가 읽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없어요. 처음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감각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왜? 운동을 할 때도 그 근육에 연결된 신경이 먼저 살아나야지 그 근육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영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 같은 경우도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안 쓰던 근육에 신경이 먼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물을 잡는 감각도 알게 되고 손이 노처럼 이용되는 그 느낌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어 책을 읽는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글씨를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글씨를 읽는 노동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무직들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글씨를 읽고 키보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는다는 행위는 뭐 학창시절부터 계속 노동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글씨를 읽는다는 행위가 즐거움으로 와닿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이게 메시지를 내가 받는 방법이다. 이런 걸로 약간 신경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 것처럼 이제 운동을 하는데 맛있게 먹는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아 너무 맛있다. 진짜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펜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표기나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색연필 들고 했는데 펜이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그냥 동그라미를 쳤어. 그 다음에 앞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27페이지에 나한테 감동이 있는 게 있으면 27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앞장에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그냥 잡히는 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요. 나중에 어차피 이 책을 다 다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앞에만 읽어도 내 뇌가 활성화되었던 포인트들을 한 방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책을 빌려서 읽으면 이걸 못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거를 이제 노트에다가 적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서 읽으면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나만 볼 수 있는 이런 낙서를 해놓게 되면 이걸 보고 그 페이지에 딱 넘어가는 순간 아 이거구나 나이키는 나이키는 이거지 이런 거를 다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만 봐도 아 이 나이키는 감정을 기획하는 브랜드였구나. 그냥 여기만 봐도 다시 온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기획할 것인가 여기 나이키의 전략은 뭐였지? 아 맞아 호기심을 우리가 갖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안 봐도 다시 안 봐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펜을 왜 들고 있냐면 이거 표시하고 앞에 적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뭘 하고 나서 이 느낌을 언제 얻었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봤던 책이랑 어린 왕자와 내가 20살에 봤던 어린 왕자와 40살에 읽은 어린 왕자의 느낌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이때 이 나한테 쇼크를 줬던 이 문장은 이때가 무슨 날짜인지를 내가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쓰면 어때요? 이거 며칠 며칠 이걸 다 쓰면서 한참 걸리잖아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책을 접기 전에 끝에다가 그냥 날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책을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20분을 읽기로 했는데 20분 다 못 읽었어. 몇 장 못 읽었어. 여기 보면 23년 5월 1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5월 5일은 이쪽 페이지고 5월 6일은 이쪽 페이지야. 한 페이지밖에 못 읽은 날도 있어요. 애가 놀아달라 그러거나 그러면 한 페이지밖에 못 읽을 수도 있지. 근데 날짜만 적어놓지 않은 거야. 날짜만.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 앞에 떠올랐던 생각들이 내가 몇 살 때 했던 생각인지를 다시 돌이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야? 나의 성장을 내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요즘에 그런 IT 산업들 보면 로그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데이터가 그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 독서에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무조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루에 20장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목표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목표로 읽다가 끝나면 그냥 접어야 돼요. 내가 장수로 하게 되면 읽다가 전화 오거나 카톡 오거나 이래가지고 못 보게 되면은 그거를 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 스케줄에 침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독서 시간을 내가 체크할 수 있고 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이런 거를 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배웠던 독서 방법을 제가 한번 쫙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책을 고르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본 다음에 그걸 목표 날짜로 나눕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로 나눈다 그랬죠. 페이지를 보고 7로 나누고요. 페이지 두 장이 한 장이기 때문에 2를 더 나눕니다. 그러면 책마다 폰트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내가 한 장 읽는데 걸리는 속도가 책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는데 타이머를 켠 다음에 한 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조용히 재는 거죠. 만약에 20장이었으면 20을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장을 읽는데 1분이 걸렸다면 20분을 내가 써야지만 일주일에 무슨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20분을 하루에 써야지만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쵸? 20분을 내지 못하면 한 권을 읽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대충 읽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책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측정한 거보다 무조건 짧은 시간 내에 20장을 읽게 되고 그럼 그 빈 시간은 뭐냐? 여기에다가 펜을 하나 들고 줄 치고 앞에다가 적는 거를 쓰란 말이죠. 앞에다 뭐 많이 적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각이 너무 살아있어서 깨달음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많이 쓰는 거는 좋은 소식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처음일수록 그렇고요. 나중에 될수록 좀 더 생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간을 빼는 것이 불가능해. 내 인생이 너무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안 좋은 습관이랑 독서를 갖다 붙인다. 담배 피는 분들 흡연이랑 갖다 붙이면 직빵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금연을 하거나 독서량이 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뭘 해야 된다? 비싼 가방을 하나 사야 된다. 그 책이 너무 싼 게 문제야.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그레그 호프먼 이분이 나이키 부사장인가 뭐 그래요. 최고 책임자 마케팅 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2만 2천 원 주고 이만큼 얘기해 주세요. 하면 이분이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준단 말이야. 꺼져 이 새끼야. 이러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책이 너무 싸니까. 그죠?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너무 귀하던 시절에는 그 주간으로 막 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그 책을 구하려고 시골에서 막 올라가서 고생하고 책 보고 이러니까 감동이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너무 과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몰비용이 없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러 매몰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책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비싼 가방을 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책이 읽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책 선정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책을 댓글로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스스로 부끄럽게 아 그 댓글을 보면서 아 맞지 내가 이 날짜에 이런 목표를 아 농담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이 펜 한 자루를 챙겨가지고 하다가 감동이 오는 부분 앞에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거만 봐도 그럴 수 있고 아 빼놓은 게 있네요. 읽은 데까지 날짜를 써놔라. 날짜를 써놔라. 나중에 이게 일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일기를 풀로 다 쓰려면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려면 일기부터 써라. 근데 일기를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책을 읽게 되면 이걸 보고 내가 마음에 와닿은 거를 그냥 한 줄도 주시기만 쓰기 시작하면서 문장력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독서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